유난히 웃음소리가 맑고 따뜻했던 한 소녀가 있었다. 그는 익숙한 듯 어색한 익산에 7년 만에 돌아왔다. 오자마자 눈에 띈 것은 오래된 것들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가게들. 그 작은 가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 하나둘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50년 된 미용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 약속도 안 하고 갔지만 한 시간 동안 수다를 떨다 나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는 야구르트가 들려져 있었다. 아직도 그 날을 쉽게 잊지 못한다. 쉽게 사라지고 변하는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간직한 것들. 기꺼이 단골이 되고 싶은 다정하고 주름진 가게들이다. 익산 골목의 오래된 가게들은 때때로 파출소이고 우찰국이고 은행이다. 누군가에게는 대나무습이자 은신처이기도 했다. 어쩌다 들어오는 외지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정확한 이정표이고 내비게이션이고 검색창인 셈이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이웃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3대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온 가게 매일 새벽 거리를 쓸며 하루를 시작하는 가게들을 들여다보면 그 꾸준한 삶에 대해 존경식마저 샘솟는다. 평범하고도 위대한 오래된 가게들의 주름진 역사 손님의 안부를 살피고 덤으로 얹어주던 동네 가게들은 오래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까지 돌아보게 만든다. 쓸며시 피어나는 추억 향수 그리고 존경 내가 오래된 가게를 탐방하는 이유는 주변의 밝은 이웃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서로 다른 것을 만들고 파는 노포의 얼굴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래된 가게의 오래된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존재할 만큼 값진 것으로 읽히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의 곁에 오래된 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랜만에 찾은 익산을 반겨준 반가운 장소들이다. 자원노부터 Yea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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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